바나나 위에. 그냥 이렇게. 어우, 시원하네. 이거를 그냥 녹이면 돼. 아, 끝이야?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어우, 이거 맛있겠다. 여기서 보니까 전사 같아요. 한 명은 둘에 한 명은. 근데 맛있는 냄새가. 아, 저렇게 안 되는구나. 응, 저기 위에가. 야, 이거 괜찮다. 장호연이 없었으면 오늘 큰일 났었네. 여기서 이제 시나몬 가루 또 그냥. 아, 시나몬 가루를 뿌렸구나. 아, 이거 바나나. 우와, 어머, 어머, 어머. 오, 맛있는 냄새. 근데 이거 반을 반만 줘도 될 것 같기는. 아, 바나나. 딱딱해. 응. 오, 어떻게 먹는 거지? 바삭하게 굳은 표면을 수저로 톡톡 깨서 떠먹는 디저트. 오, 톡톡 깨서 아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저거를 제일 커버를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 맛있죠? 네? 저것만 먹어도 맛있어. 취해가지고 지금. 그냥 뜨거운 바나나 먹은 거지. 근데 바나나 자체가 맛있었어. 응. 아, 맛있어. 음, 아까 봐주셨어. 네? 음. 역시 바나나가 최고야. 아, 그렇게 잘 먹었는데. 안돼. 구워. 구워. 음. 이거 진짜 맛있어.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이야. 바나나는 주식이니까. 확실히 바나나라서 많이 드시네. 바나나 좋아해요. 음. 음. 아, 이거는 집에서 해 볼 만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